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좋은 표고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학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가 꿈나무 엘리트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니까 엘리트가 된 듯한 성장한 기분이 됩니다! 아! 그러나 이제 교수님의 문제입니다. 그 햄스터링 근육이 일부 파열이 됐는데 다음주에 시합이 있는건 아니죠? 다음주에 다음주에 시합이 있어 또? 다음 경기할 팀이래요 다음주에? 다음 경기할 팀에 대한 정보 동영상이요? 여러분 다 모여서 보세요 이리 오세요 갑니다 교수님 교수님 잘 보세요 어느정도 꾸준히 이제 앞으로 시합하고 다하네 나이 좀 드신 분이고 여성분들은 에이저인데요 에이저에요? 에이저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게 어렵죠 정신을 받은게 대단하지 않냐 에이저요? 아 클럽분들 잡친다 에이저요? 에이저요? 오 이 친구 잡친다 오오오오오 몸매가 몸매가 에이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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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동영상은 동호회불는 아닌데? 거의 이동수 코치님 stripe 염 Goddess 16개 시도에서 가장 잘하는 팀 중에 더 또 경기도인데 거기서도 더 잘하는 데가 바로 지금 우리 가는 고양시 쪽 이게 배드민턴 도시라고 보면 돼요. 정말로 배드민턴 도시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시합인데 장민이도 지금 오늘 하루 연습 못했죠. 박준이도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교수님이 계시고 네 군만 있어주면 그러면 일수는 우리 A씨가 너무 없어요. 한 사람 더 부를 사람 있어요? 이문세 선배님이 잘 지신대요. 어떤 기자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또 그 이지훈. 이지훈이요? 지훈이가 그렇게 잘 지신대. 왜? 지훈이요? 수준이 상당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뛰어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도. 지훈이가요? 왜냐하면 그 몸매가 좋아서 그런지. 지훈이는 전화해 볼게요 그러면. 진짜로요? 전화 안 받으면 대박인데. 안 받으면 대박인데. 왜 왜 지훈이야? 지훈아. 왜? 형 지금 예체능 촬영하고 있거든. 지훈이 딴 게 아니고. 네. 기자분한테 들었는데. 네. 니 배드민턴을 그렇게 선수철을 쳤다네. 제가요? 니가요? 아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지? 선수 출신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지훈아? 아니 나 배드민턴을 잘 못 치는데. 그녀는 진짜 잘못했지? Didminton 썼다는 얘기는 힘들어 봤는데. 저기 처음 생각했는데. 정말 힘드러 갔는데. 어떤 얘기 들었어요? 저기요? 요새 지금 신인 루키 중에. 나랑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어요. 아아. 그래서 지훈이. 신인배우 중에 이지훈이라고 있는데. 지금 드라마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신인 배우 중에. 아마 그 최대 출신일거에요. 내가 그 친구 전화번호를 수근이 형 문자로 찍어줄게. 고마워 지훈아 동명이인이구나 여기 있네요 이지윤씨라고 베드민턴 안 나와있나? 1988년생이고 키가 184cm에 있네 나. 베드민턴 배째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잠깐만요. 근데 최대 출신들이 많아서. 특히 이런거에 베드민턴 얘기 없죠? 이게 좀 불안한게 조단아를 썼을때는 여기 영화 검색어 조단아 베드민턴 탁구가 있었어. 이거 없어요. 문자 바로 왔어요. 18년생 같다. 26살 같애. 18년생 같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이지윤씨가 소개해서 전화했는데 이지윤씨 맞아요? 아 예 맞죠.